아아악! 아아아악! 아아아악! 식사시간이면! 오늘은 또 뭘 배우러 갑니까? 오늘 아주 좀 특별한 분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아... 드디어... 저랑 결혼하겠다는 분이 나타났습니까? 힌트 한 번 드려볼게요 예 예 미술을 아 그거 안 돼요 아 뭐 누드 모델은 벌써 썼어요 아 그거 아니지, 나 그거 안 돼. 나중에 해요, 마지막 배운은 해요. 아 그거는 진짜... 누누모레는 그거 지금 쓰지 마세요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죄송합니다, 다음에 가겠습니다. 야 너 오버하이트 그만 먹어야지. 안 돼, 안 돼, 그만 해야 돼, 그만. 어? 얼굴 왜 그래요? 저 취미로 특수분장 해가지고 같이 하고 싶어서 불렀어요. 아 이거 특수분장 한 거예요, 이게? 네. 깨무신 거예요? 어 이분은 무슨 분장 한 거야? 어 이분은 무슨 분장 한 거야? 되게 무섭게 잘 됐다. 목에다 벚꽁이 놔놨어요? 아 취믹이 놔놨어요? 아 취믹이... 아니 왜냐면은 제가 뭐 요즘 좀 촬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. 이거 상준아 뭐하니. 근데 이게 책상에 이렇게 허접하게 처음 먹느냐고... 옆에 분은 뭐 하시나요? 제 친구예요. 네? 친구... 디니 덕분에 온 친구고, 이름도 비슷해요. 아 이름이 디니예요? 저는 지은이. 그리고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? 아 저도 지은이에요. 지은 지은이야? 무슨 지은? 박지영질. 아 그때 은 자를 빼고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네. 이름 전 왔더니 뒤에 거 안 부르고 지은아. 나는 너가 좋다. 나 들어올 때부터 지은이가 좋았어. 가위바위보 할래? 둘이 같이 다니면 누가 더 이쁜 것 같아요? 박지가 훨씬 이쁘죠. 이거 왜 그러는 거야? 남자들은 둘이 다니면 누가 더 멋있어? 내가 너무 쉽지. 야 얘 학교 다닐 때 나한테 뭐. 아유 씨 아무것도 아니야 얘. 그러거든. 근데 여자들은 누가 더 이쁘죠? 박지는 진짜 자기 스타일을 잘 알고 막 그래서 되게 잘 꾸면서 진짜. 그럼 황지 칭찬을 해야 되니까. 기구 좋으니까 더 할 때까지 들어보려고요. 야 아침에. 우선은 이거를 쓸 거예요. 어디다가? 머리에다가. 제가 먼저 써먹기 전에. 황지야. 너가 아예 안 나왔어 지금. 황지야. 왜 이렇게 해? 황길도 어떻게 해? 아 쓰고 나면 머리가 헝클해질까봐요? 괜찮아요 이거 쓰고 벗고 바로 퇴장할 거예요. 아 왜 이렇게 해? 아니 왜 이렇게 해? 자 이런 거 하라고. 자 곤네찜 하면 나도 안 봐. 곤네찜 하면 해도 되는데요? 하나 둘 셋. 아 또. 아 왜 이렇게 해? 아 왜 이렇게 해? 야 야 하이머디인 거 모르겠네. 미대야는 빠긋이야 이야. 그럼 근데. 네. 그런 거 아냐. 어? 초청해요? 나는 너가. 나는 너가. 눈치가 빨라졌어. 아 나 세상에 어떡하니. 야 근데 뭔가 아랍이야 공주가 아니야? 이 모습도 이쁘다고 한다고? 너는 너무 멋지다. 야 너 지금 아랍 공주 같아. 여자들은 왜 그러는 거냐. 왜 그러는 거야. 야 이런데 지금 아랍 공주라고. 아 내 귀가.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해봐. 자 이렇게 해나 이름 말하고 구독과 좋아요. 어어 구독할까요? 할 거야. 하나 둘 셋. 구독과. 하나 둘 셋. 구독과. 저는 뭐가 싸워. 아니 진짜 진짜 잘 어울리세요. 근데 뭔가 뭔가 싸워도 있더라고. 싸와디깡. 싸와디깡.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거로 한번 해보면 될까요? 탐켄치. 탐켄치. 탐켄치를 한다고요? 입맛 당기는 건. 탐켄치. 뭐야? 백수비 뭐 이래? 탐켄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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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났어? 잘 말려요. 신났냐고. 확실히 대기하는 거지? 네. 이거 한 다음에 실패했어요. 탐켄치. 죄송해요 씻고 오세요 이런 거 아니지? 이렇게. 아 이건 뭘로 만든 거야? 이거는 이거 면? 거즈에다가. 이거를 어디다 붙인다고? 탐켄치. 잠깐만. 이거 본드 아니야? 코를 덮으니까. 코에 본드 냄새가 계속 들어가거든. 네 맞아요. 근데 이거 특수본장으로 하는 애들이. 환각산태라는 거 같아. 야 본드를 코에 덮으면 어떡해. 야 밖에 왜. 시조, 시조새가 나네. 이게 원래 특수본장 하는 것들이 냄새가 조금 강해요. 아니 그리고 여기 붙일 때는 그거 색칠을 안 했어야지 이게 지금 물감이 안 만났는데 거기다 계속 붙이려고 하니까 안 붙잖아요. 네. 아 뭐 이렇게 어설프. 왜 이렇게 풀패션 하지 못해? 아직 전 침이니까. 야 이거 탐켄치 아니고 그건데? 아 알아요. 달려라 하나. 특겹수. 특겹수. 말려고. 왜 이렇게 잡을 줄 몰랐어요. 탐켄치 나와주세요. 멍다 멍이. 음. 오늘은 어떤 식사같이 미니스. 에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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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렇게 보면 어떻게 네가 이렇게 만들어야. 에잉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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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다음에 이제 어딜 갈 수 있는 거죠? 이제 그 화장실 가서 지우셔야 돼요. 그걸 왜 이걸 다 해놓고 이거. 이거 띨 때가 다 아픈 거야? 네 이건 띨 때가 더 아파요. 그냥 얼굴을 뜯어버리겠다. 이런 뜯어버릴 거예요. 근데 선생님만 해주시면 안 될 거야. 이 선생님은 처음 해보는 거야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뜯지 않을 거야. 저 얼굴 왁싱 많이 해봐서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? 얼굴 왁싱을 왜 해요? 아 원래는 여기 털 보수기야. 아픈지 알아요. 네 전 이제 탐켄치의 머리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아야야. 아야. 아야. 아. 아. 여긴 좀 더. 아. 이게 더 탐켄치 같은 거. 아. 빠르게 뜰까요? 알았어 해봐야죠. 하나 둘. 으아악. 식사 시간이요. 하실 때 꼭 뜨거운 물로 조금 뿌리고 하세요? 근데 지금은 왜 안 돼요? 지금은 왜 안 돼요? 구독자분들을 위해서. 통통으로 잘라드릴게요. 아. 가려보세요. 아. 식사 시간이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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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사 시간이요. 아. 페이스 페인팅용 물감이 있어요. 그런 걸 쓰는 게 지울 때 이렇게 떼처럼 밀려가지고 그게 조금 더 지우기가 편해요. 저도 좀 주세요. 이게 많이 아끼는 거예요? 아니요. 아니요. 그러면 좀 새 걸로 꺼내서 해줘요. 다 들어 얹은 걸로 얼굴 계속 문 대는데 그럼 번지지 그러면은. 야 이렇게 한 번에 지워지는 거를. 야 이걸로 계속 문 대면은 계속 칠해지지. 야 입을 왜 막아 이걸로 또. 더럽게 진짜. 야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칠해지는 거야. 왜 옆에서 씬 이러고 있는 거야. 도끼 씨는 이걸로 해야 돼요. 클렌징은 뭡니까? 클렌징 좀 확인해. 바르고 나서 니스였어요 이러지. 아 이거 뭘로 붙인 거예요? 이게 뭐예요? 아 정이네. 아 놀랬잖아요. 나는 니 실력이었지. 뭐 할 때 가장 행복한가요? 저요? 밥 먹을 때? 어. 뭐 좋아하세요? 저 간장게장이에요. 여기 황지를 간장게장 다 쓰면 돼. 간장에 담궈. 할래? 어떻게 할래? 얼굴을 개딱지로만 만든 거야. 간장을 욕조에다가 다 버리고. 이렇게 다 흔든 거야. 그거 한 400만 나오지 않겠어? 할래? 들어갔다 한 번 나와. 아 안 나왔는데? 여러분들. 아 웃겨. 지금 약속을 바라냈습니다. 지금 이 콘텐츠가 백만이 나온다고 하면 황지가 개딱지 분장으로 간장통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한 명당. 만 번씩만 보면 백만, 백만 나오지 않을까요? 여러분들. 아침, 점심, 저녁 계속 이 영상만 봐주시기 바랍니다. 간장게장 봅시다. 마스크팩을 할 거야. 아 그래요? 어차피 마스크팩에는 너무 많은 양이 들어있어서 그냥 붙이기만 하면 남아 돌아요. 근데 저희 최대한 보는 애들은요.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. 이거 몇 분 동안 하는 거지? 15분? 15분? 우리 영상은 10분, 15분이니까 이 영상은 팩 할 때마다 보세요. 그럼 팩을 10만 번 해. 그러면 10명만 봐도 100만이 되면 뭐다? 간장게장이. 여러분들. 팩 올리고 유튜브 틀고 끝났다. 떼고 간장게장 뭐 생각해야지. 이러면 되는 거예요. 오케이 좋아요. 안녕하세요. 디니입니다. 제 채널에서는 특수 분장도 하고요. 그냥 예쁘게 데일리 메이크업도 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귀여운 검은색 고양이가 나와요. 그러니까 제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간, 간장. 연락주세요. 간, 간장. 연락주세요. 간장 주시면 간장 속에 들어간다고 해 빨리. 간장 주시면 간장 안에 들어갈게요. 간장 shells 간장 들어가세요. 간장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